안녕하세요 첼스입니다 오늘의 통계타 리뷰는 마틴의 새로운 모델 모던디럭스 시리즈 중에서 D28 모던디럭스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D28 하면 일단 마틴의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뭐 D28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가지 시그니처 모델들과 파생되는 여러가지 모델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아주 옛날부터 사랑을 받아온 유명한 모델인데요 이번에 마틴에서 모던디럭스라고 해서 기존 스탠다드 시리즈 보다 조금 더 고급화된 그런 사양을 가진 새로운 시리즈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28번 시리즈가 3대 D28, OM28, 00028 이렇게 3대 그리고 182의 하나 D18 이렇게 4가지 모델이 총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D28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외관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소리에 관련된 여러 부분에서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헤드 부분에 딱 보시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헤드머신이 금색이죠 웨이벌리사에서 나오는 보통 빈티지 기타 컨셉에서 많이 쓰죠 이런 오픈 기어 스타일의 헤드머신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 헤드의 로고를 보시면 기존의 마틴들은 스탠다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피니쉬 위에 마틴 로고를 접착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 로고가 한 글자씩 떨어지기도 하고 제가 아는 분의 기타는 다 떨어지고 마틴의 MA 끝에 N 하나 그리고 숫자도 다 떨어지고 8 하나 이렇게 남아서 그분이 제 기타를 만팔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다 떨어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모던 디럭스 모델은 좀 더 고급화해서 고급 기타에 많이 쓰이는 방식 그대로 자개를 자기 모양 그대로 홈을 파서 박아넣는 그런 방식의 로고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보면 요즘 Imagined 시리즈들부터 다 똑같이 적용된 44.5mm 너트 가지고 있고요 이 너트는 본입니다 그리고 딱 또 하나 확 눈에 띄게 다른 점은 이 프렛들이 다 금색이에요 이거는 뭐 이 파츠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신 적도 있을 텐데 골드 에보 프렛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니켈 프렛보다 훨씬 내구성과 강도가 좋고 다른 재질로 많이 쓰이던 스테인리스 프렛 이것도 강도가 아주 좋긴 한데 스테인리스 프렛은 강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니켈 프렛과 소리가 좀 많이 다른 면이 있었어요 이 프렛도 줄에 이렇게 바로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프렛이 기존의 니켈 프렛과 소리가 많이 다른 느낌이 있었는데 이 골드 에보 프렛은 강도는 유지를 하면서도 느낌은 기존의 니켈 프렛과 최대한 비슷한 느낌의 그런 취지로 개발된 프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치시면 기존의 니켈 프렛들은 이제 금방 마모가 돼서 곧 리프렛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골드 에보 프렛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오랜 기간 동안 안정된 톤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디 쪽으로 내려 보면 기존의 빈티지 스타일로 나오던 마틴의 기타들과 장식 면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데요 사운드홀은 사운드홀 로젯은 그냥 겹실선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약간 빈티지 느낌이 나게 완전 흰색 부분이 완전 흰색이 아니라 흰색 부분이 완전 흰색이 아니라 약간 누런 느낌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퍼플링은 헤링본으로 되어 있구요 이 상판이 모던 디럭스 시리즈는 전부 다 VTS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VTS란 저번에도 간단하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빈티지 톤 시스템에서 이제 마틴에서 새 기타인데 몇십 년씩 쓴 것처럼 그런 오래 에이징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자 하는 공법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전에 뭐 다른 브랜드에서도 몇 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이 토로파이드 구운 목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똑같이 구워서 만들어내는 방식이구요 대신에 다른 브랜드의 트로파이드 상판들이 보통 굽기 때문에 색깔이 많이 진해요 처음부터 근데 마틴에서는 그 진한 스타일로도 초기에 나왔었고 지금은 이렇게 완전 새 나무 색깔 그대로 구운 상판이지만 밝은 색으로 그렇게 유지하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훨씬 비싼 예전 모델들 복각하던 그 어센틱 시리즈에서만 적용이 되던 건데 이 내부의 브레이싱도 에드론 덕스프루스에 VTS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판은 시트카 스프루스고요 그리고 이 상판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에드론 덕스프루스 VTS 적용된 그 브레이싱이 forward shifted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온 형태고요 그리고 scale up 됩니다 이게 이제 좀 더 밝고 성량이 크고 좀 더 모던한 소리라고 보통들 얘기하지만 사실 이 설계는 마틴에서 5,60년대에 이미 나왔던 설계인데 마틴 입장에서는 옛날 거를 다시 요즘 추세에 맞춰서 사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이제 많이 쓰는 이 에보니 브릿지와 본세들 그 다음에 이 모던 디렉스 시리즈의 특징인데 이 핀이 얼핏 보면 그냥 색깔을 봐서는 일반적으로 쓰던 플라스틱 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빨간 도트 박혀있는 이 핀이 리퀴드 메탈이라고 하는 신소재예요 이거는 저희도 처음 들어본 소재라 많이 찾아봤는데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핀 자체에서 소리를 흡수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한다고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참고 자료로 스크린샷 같은 거 올려드릴 테지만 리퀴드 메탈 영상에 보면 스테인리스 리퀴드 메탈 티타늄 이렇게 판을 넣고 쇠 구슬을 떨어뜨려서 튀기는 게 나오는데 스테인리스는 10초도 안 돼서 구슬이 멈추고 튀는 게 티타늄은 한 14초, 5초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리퀴드 메탈은 1분 넘게 튀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동시에 떨어뜨렸을 때 그래서 힘을 흡수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해 준다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타의 울림을 잡아먹지 않고 더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게 그렇게 장착한 핀인 것 같습니다 축구판은 일반 DB8 모델과 마찬가지로 인디언 로즈 오드로 되어 있고요 바디가 연결되는 면마다 이렇게 바인딩이라고 있죠 이 테두리가 원래는 ABS선이었어요 옛날에는 아이브로이드를 사용하다가 리이메진드 시리즈에 들어와서 ABS선으로 바뀌었는데 이 모던 디럭스 시리즈는 전보다 좀 더 고급스럽게 이렇게 나무로 바인딩이 되어 있습니다 28번들은 플레임드 메이플 바인딩이 되어 있고요 18번은 인디언 로즈 우드로 18번은 이제 축구판이 마오간이니까요 인디언 로즈 우드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저희한테 오시면 세팅하고 할 때 제가 항상 살펴보고 만져드리는 데 있죠 이 렉 안에 박혀있는 트러스로드 트러스로드는 통계타의 장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렉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로 필요한 부품인데 이 트러스로드도 보통은 철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무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자체의 무게가 무거워지면서 렉의 무게가 특히 무거워지면서 울림의 전달을 좀 방해하는 그런 요소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이 트러스로드가 티타늄 재질로 바뀌면서 강도를 유지하는데 60% 이상 무게가 가벼워진 그런 티타늄 트러스로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 모던 디럭스 기타를 들었을 때 예전 기타보다 무게가 약간 가벼운데 이런 느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요소는 이 브릿지 밑에 있는 상판 아래쪽이죠 상판 아래쪽에는 영어 표기로 브릿지 플레이트라고 하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 브릿지 밑에 되는 보강목이에요 여러분들 쓰시는 스트링 끝에 볼도 걸리고 그리고 장력 자체가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강목으로 보통은 하드메이플 같은 거나 인디언 로즈들을 쓰는 경우도 있고 좀 단단한 나무들을 이 밑에 보강목으로 붙이게 되는데 이 무게 때문에 강도는 유지되지만 아무래도 무거워지니까 울림에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모던 디럭스 시리즈에는 카본 파이버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카본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냥 통으로 카본은 아니고요 이 브릿지 플레이트도 가운데는 구워놓은 에드론 덕스프루스가 들어가고 양쪽 면에 위아래 양쪽 면에 카본 판을 입혀서 만든 그런 브릿지 플레이트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볍고 내구성이 튼튼한 브릿지 플레이트를 이렇게 장착을 함으로써 역시 울림을 좀 더 살리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달라진 점이라고 말씀드릴 만한 것은 이 뒤에 넥 쉐입이에요 마틴 기타가 예전부터 뭐 V넥도 있었고 잡기 편한 타원형 넥이나 이런 거라고 하더라도 두께 자체가 원래 꽤 있었기 때문에 동양인들 특히 손이 작은 분들한테는 좀 부담이 갈 수 있는 그런 두께였습니다 사실 근데 이번에 리이메진드 시리즈 되면서 넥이 조금 얇아졌었는데 최근에 계속 넥을 조금씩 얇게 만드는 추세였는데 지금 모던 디럭스 시리즈에는 스펙에 보시면 빈티지 디럭스 쉐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져보면 약간 V넥 비슷한데 그렇게 V넥처럼 딱 똑같은 모양의 이렇게 대칭된 모양이 아니고 비대칭 모양의 그런 넥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잡았을 때 마틴이 넥이 이렇게 얇아?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이 얇아졌어요 그래서 훨씬 편안한 느낌이고요 비대칭이라서 이 위에 엄지가 걸리는 부분과 아래 감싸지는 부분의 느낌이 달라서 좀 더 편안한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타는 보통 그렇게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지만 당연하게 사실 전혀 상관없는 나무들을 다 접착을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접착제의 종류도 기타 소리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마틴의 지금 고급 모델로 나오는 어센틱 시리즈 이런 애들은 전통 방식의 접착제 하이드글로라고 하는 우리말로 아교라고 표현하는데 하이드글로라고 하는 동물성 접착제를 사용해서 이렇게 접착을 한 모델들도 나와요 일반 모델들은 하이드글로를 적용하지는 않는데 취급이 워낙 어렵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보던 디럭스 설명에는 조금 또 다른 표현으로 내추럴 프로테인글로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게 하이드글로를 의미하는 건지 아직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문의해보고 제가 곧 또 마틴 본사에 단용을 예정이니까 마틴 본사에서도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타 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최근에 리이메진드 시리즈 이런 것들도 리뷰를 해드렸고 그 외에도 저희가 다른 브랜드들도 다른 브랜드들도 취급을 하니까 여러 가지 기타를 쳐보는데 최근에 제가 쳐본 기타 중에 제일 놀란 기타였어요 그래서 딱 치자마자 어? 좋은데? 이 생각을 바로 느낄 정도로 제가 사실 탐내는 기타가 많이 없거든요 이 모던 디럭스 D28 딱 쳐보고 아 여유가 있으면 내가 갖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할 만큼 좀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기타였습니다 이 기타는 종합적으로 마틴에서 빈티지한 부분과 그리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티타늄 트러스토로드 카본 파이버 브리지 플레이트 뭐 이런 것처럼 마틴의 빈티지한 요소들과 아주 현대적인 그런 기술들이 다양하게 섞여있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주 놀라운 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통기타이야기 매장에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 뒤에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ore em이 아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